지난 28일 갑작스러운 재난경보 문제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북한에서 추정 미상물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과 전방지역 등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 개가 파악됐다는데요.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라고 합니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남 전단도 있는지는 군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현장 사진들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이 북한에서 온 미상물체를 발견했다며 올린 사진을 보면 하늘에서 곧장 떨어진 듯 터져버린 풍선 안에는 비닐봉지와 함께 검은색의 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보이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합참은 미상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날려보내 차량 지붕이 뚫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